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3만 몇천 원짜리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라며 후원금을 호소하던 김남국 의원이 알고 보니 60억 원의 코인 투자의 귀재였다라는 소식이 논란이죠. 해명을 내놨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오늘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 해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예금이 한 15억 원가량 넣은 걸로 신고가 됐는데 이 주식 판 돈으로 예금이 들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10억 가까이 코인은 무슨 돈으로 투자했냐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60억 어치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주식에 갖고 있었던 돈 약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식 처분해서 그 돈으로 코인 투자해서 60억까지 됐다라는 해명인데 이 해명에도 빈 공간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 재산 신고에 주식 판동 10억 가까운 돈을 그대로 예금 자산으로 신고를 했는데 무슨 돈으로 코인을 했느냐라는 의문부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가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G7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한미일 정상 G7에서 북한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전망하고 있습니다. 3국 안보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이번 G7에서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계좌. 한길의 신문 6면인데요. 누구 계좌에 대한 기사일까요? 김남국 의원입니다. 주식 판돈으로 코인 투자했다고 했지만 늘어난 예금 자산으로 주식 판돈은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은 무슨 돈으로 했을까? 더 나아가서 한 코인에 80만 개를 보유할 정도의 뭐랄까요? 대담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예지력이 있다고 할까요? 투자 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의문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 판돈으로 코인을 샀다고 했지만 논란이 됐던 그 코인은 그때 당시 상장도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코인을 사고 나중에 갈아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코인을 얼마 치 샀고 얼마가 늘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4번째 키워드는 비명. 조선일보 1면입니다. 여기도 호흡곤란, 9호선 급행의 비명. 서울, 여의도, 강남 지나는 노선인데 지하철 혼잡도가 서울 시내 1위래요. 지옥철, 김포라와인 못지않게 밀집돼 있다, 위험하다라는 르뽀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키워드입니다. 잔혹사. 한국경제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준석 징계 7개월 만에 여당 윤리비 잔혹사 반복되나. 어제 윤리비가 있었는데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수요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묘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해법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다. 즉, 자진사퇴하게 되면 징계 수위를 좀 감안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수요일까지 과연 이 두 사람 중 최고위원에서 자진사퇴하는 정치적 해법을 발표할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인 투자로 60억 상당을 보유했었던 것이 알려진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논란이 커지자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간신문에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라는 비판, 내지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어떤 게 논란이고 문제일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코인 해명했지만 점점점 결국 검찰 수사 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의 어제 내놓은 추가 해명과 입장문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명 내놨을까요? 제일 큰 의문은 60억 코인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어제 추가 해명은 주식 판돈, LG 디스플레이. 그 한 종목에 투자했던 돈 판 거, 그게 한 9억여 원이다. 그걸로 코인 투자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후 현금 인출한 건 440만 원밖에 없다. 현재 보유 과상화폐는 9억 1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60억 원짜리 코인이 9억 1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 폭락했다. 이런 해명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해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유믹스 코인을 언제 구매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코인이 얼마만큼 폭락을 했길래 60억 코인이 지금은 9억 1천으로 내려갔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죠. 1년 새 예금이 9억여 원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다는 건지 이 해명도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자 특히 저 공직자 재산 신고에 증가했던 예금을 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산수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갑둑취 9억 만들기 비결이 궁금하다. 그러자 우리 애찬이만큼은 이 정도 산수는 해야 한다. 초등학교 산수식 펼쳐봐라 라고 산수 논쟁이 불붙습니다. 여당 최고위원 막부를 정도로 당황 울지 말고 천천히 답하라라는 산수 논란까지 벌어졌는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 증감 내역부터 함께 보실까요? 바로 이 대목이 논란이었습니다. 2021년 예금이 1억이었는데 2022년 11억 1581만 원으로 10억 가까이가 늘죠. 9억 얼마가 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당시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처분한 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돈으로 10억 상당의 코인을 샀는지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산수인데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주식을 판 돈 9억 얼마가 고스란히 다 예금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예금.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코인을 했는가에 대한 해명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장해찬 최고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 의원은 주식 판 돈 9억 얼마로 다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정작 예금 자산으로 신고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당초 해명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코인을 살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9억 얼마어치를 전량 팔고 그걸로 코인을 산 거다라고 했으면 다음 해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그거는 신고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코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금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금 10억이 띡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음 해에 예금이 한 1억, 2억 이렇게 줄어들어 있으면 그래, 그 돈을 그대로 가상자산을 샀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 돈은 예금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던 거야. 여전히 해명이 안 되는 거라서 오히려 이 해명대를 낸 게 더 이상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거를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게 9억 4천어치인데 그거를 2021년에 팔아가지고 바로 업비트로 돈을 보내서 거기서 위믹스 코인을 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은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믹스를 안 팔고 있는데 그 돈을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상장도 안 돼 있는 코인을 어떻게 업비트에 살 수 있어? 그럼 위믹스 도대체 무슨 경로로 갖게 된 거야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또 희한한 거는 LG 디스플레이도 그래요. 참 어떻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의 주식 종목에 5만 주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판 시점도 2021년 1월인데 정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꼭지에서 팔았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구글링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한 지난 최근 5년을 살펴보시면 가장 높았던 시점에 팔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의 귀재일 수가 있는지 정말 그리고 내놓은 해명도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서 오히려 이거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위믹스 어떤 경로로 취득을 했고 지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거고 지금 그래서 9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과연 위믹스에 대한 9억인 건지 다른 코인이랑 막 섞여서 그걸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탄 종목에 사실은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매우 놀랍고 주식을 매도한, 처분한 시점도 매우 투자의 귀재라 불릴 정도의 절묘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정작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금융 범죄도 많이 수사해 보셨으니까 예금 10억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남구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주식을 팔아서 그 9억 상당을 코인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예금 10억이 탁 늘어 있으니까 이 돈은 어떤 돈일까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산수위기 나왔잖아요. 저도 어릴 때 산수 좀 했거든요. 저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산수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예금을 팔아서 코인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그런데 주식을 팔았으면, 이걸 코인을 샀으면 사실은 본인의 재산 신고에 예금 부분이 증가되지 않아야죠. 그런데 그만큼 예금 부분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냐. 첫 번째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이 그 돈 가지고 코인을 안 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지금 코인 거래소에서 FIU에 통보한 것은 뭐냐 하면 의심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소에 통보할 때는 자금 세탁이랄지 불법 거래 이런 게 의심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주 거래하는 것이 업비트라는 거래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빗섬이라는 거래소에서 갑자기 80만 개가 유미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FIU에 통보를 한 거,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빗섬에서 80만 개의 유미스는 어디서 난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돈을 넣어서 산 건지.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본인이 밝혀야 돼요. 첫 번째는 처음에 빗섬에서 가지고 있던 80만 개가 본인이 산 거냐. 그런데 돈의 출처가 주식을 판 돈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거든요. 주식을 판 돈을 샀다고 한 시점에는 유미스가 상장도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재산 신고할 때 주식 판 돈은 예금 증가분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주식 판 돈은 어딘가 예금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빗섬에 있는 80만 개가 어떻게 갑자기 생겨서 자기가 주 거래하는 업비트로 가져갔느냐. 이게 문제고. 이건 두 가지죠.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돈 주고 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는 제3자가 전자지갑을 통해서 프롬 AS2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걸리지 않죠. 단지 이상한 거래가 있을 때만 거래소에서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80만 거래가 제3자로부터 80만 유미스를 받아서 빚섬으로 받아서 자기 거래소를 가져왔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60억 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그 코인이 정말 본인이 산 건지 아니면 제3자에게 받은 것인지 해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믹스와 관련된 코인과 관련돼서 예금으로 샀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떤 코인을 어떻게 샀느냐. 이걸 이 얘기해 줘야만이 이것이 해명될 수 있는 상황이지. 단순히 나는 예금 가지고 코인을 샀다. 그런데 이게 폭등했다가 또 폭락해가지고 지금 9억 원 아침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유믹스라는 코인이 우리가 김치코인,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어요. 폭등했다가 시세 조용도 하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몰빵한다는 것 자체도 내부 정보가 있다랄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확신하지 않으면 사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상화폐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떤 확신으로 유믹스라는 다소 생소한 가상화폐에. 사실 전재산에 가까운, 예금으로 따지면 전재산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금 말고 코인을 투자했다는 그 10억의 출처는 어디인가? 결국 문제는 자금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내놨지만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라는 비판 드린 셈인데요. 박정하 의원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해서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한다? 혹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으로 다 설명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해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저희가 지금 저 빼고도 세 분이 말씀 주셨는데 출처에 대해서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분명한 자료를 내서 해명을 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강산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 출처가 애매하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개연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의 성격이 또 다른 쪽으로 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굉장히 해명을 하면서도 어제는 또 정작 기자들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18페이지인가라고 하는 첨부 자료까지 포함한 입장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산수 얘기까지 할 거 없이 저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봐요. 첫째 하나는 코인을 사게 된 시드머니 자금 출처는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주식 판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게 나왔으니까 그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9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두 번째는 이 당시 매수 시점에 얼마에 사고 매도 시점에 얼마에 팔아서 이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그 60억이 9억 8천이 됐네 어떻게 됐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러면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게 지금 자산상으로 9억 8천인지 아니면 그게 90억인지 확인할 수 있게 내주면 나머지는 복잡한 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국회 윤리에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재산 신고한 자료 가지고 우리들이 확인해보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해충돌의 문제니 뭐 이런 건 따져보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당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해주면 돼. 이 세 가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인이 해명을 명료하게 하지 않는 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나와야 되고 이게 자칫 저는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고 엄청난 파장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반드시 시작과 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금 10억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논란이 일자 김남국 의원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1년간 코인을 투자해서 남은 수익 일부를 예금 계좌에 저금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코인에 투자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위믹스는 상장도 되지 않은 터라 도대체 어떤 코인으로 그 짧은 기간에 10억 가까운 돈을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일단은 어제 김남국 의원이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일부 소명이 됐는데 여전히 말하자면 그러면 주식 매각 대금으로 코인을 매입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식 매각 대금은 어디서 난 거냐. 조금 전에 박정원 의원님 말씀대로 자금의 출처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을 전부 다 밝혀야 되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입장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또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혹여라도 이것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부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또는 이게 말하자면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정한 돈을 말하자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세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어제 해명한 것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 문제 제기들,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코인을 80만 개든 100만 개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식이라면 하루에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해명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돈으로 그것을 투자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본인의 말을, 나의 말을 빌어달라 이거 외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전혀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부모님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김수현 교수님, 지금 여당에서도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액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액수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의 한 보도에 따르면 추가 해명 늘어난 10억에 대해서 코인 투자했고 단기간에 수익이 나서 수익 일부를 현금화해서 예금계차에 이체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 돈이 코인에 투자했던 그 돈만큼의 10억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10억 넣어서 10억이 뚝 나왔다. 수익으로. 그것도 일부잖아요. 더 많은 수익. 그럼 어떤 코인으로서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 김남국 의원은 왜 안 내놓는 걸까요? 간단한 산수가 안 되는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으면서. 액수가 안 맞는다. 그렇죠. 그리고 위믹스를 간단해요. 위믹스를 언제 얼마에 샀고 그래서 얼마가 됐을 때 팔았고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때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그 코인이 위믹스인지도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시점과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되었던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코인은 그 코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돈으로 그 돈을 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이런 해명은 내놓으면 안 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잡코인, 소위 말하는 잡코인이 뭐가 문제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고요. 거기에 우르르 끌려 들어갔던 개미들은 대부분 돈을 잃는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어떤 종목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국회의원 공인이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전문 투자자로서 이런 걸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디서 어디서 얻어가지고 요즘은 돈 내고 정보를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런 식의 아주 투기성이 강한 코인에 투자를 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돈을 잃게 만드는 이런 코인을 해놓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이 2020년에 그때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놓고 본인은 정작 아무 규제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공백 상태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60억을 번다고요? 이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 정치인은 양아치와는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규제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빈틈을 노리고 자기는 수십억의 어떤 투자를 해서 한때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주택 가진 사람들, 주식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기니 뭐니 입찬 소리하면서 북한만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 정말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공직자가, 선출된 공직자가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가 찰 노릇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비판의 취지는 충분히 김수현 교수님 개인 견해입니다만 이 방송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 한 유튜브에서 주식을 매매한 시점이 고점에 매각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식이 폭락하던 시점에 주식을 팔았고 코인을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론 차원에서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금 추척 파악 위에 전자지가 맙주 수행 영장을 재청구할 걸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 지난번 영장 기각됐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이 대목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 FI로부터 수사 의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검찰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80만 개의 어떤 출처 갑자기 빗섬에서 업비트로 이동이 됐느냐 그분만 가지고 일단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뭔가 불법적인 것도 있다는 것도 명치도 안 돼 있고 뭔가 참고자료를 할지 소명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장이 기각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저러한 소명이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을 준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모순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거고 그러면 영장은 분명히 저는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순된 것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440만 원 인출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자지갑에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그런데 본인이 애금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니까 코인을 거래하고 번 돈으로 애금이 늘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9억씩으로 인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또 모순이 되고 또 하나는 LD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판돈이 애금으로 갔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걸로 가상화폐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LD 디스플레이를 판 자금 자체는 재산 신고 대상이 되죠 시점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면 이걸 가상화폐를 사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것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면 재산 신고 대상인 재산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둔갑을 시켰다 이게 전형적인 가상화폐의 어떤 폐해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갱관상 변호사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검소함을 강조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독려했다라는 대목에서 위선 논란, 기망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매일 라면만 먹는다 신발에 구멍이 났다라고 호소하던 당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가상화폐에 10억, 20억, 30억, 60억의 코인을 불리던 거부였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매일 나는 건 먹어요 와면하고 만두하고 그렇게 먹은 지 한 거의 7, 8년 된 거 거의 하루에 한 끼 못 먹을 때 많죠 소개팅 나갈 때는 소개팅 나갈 때는 양복인데 여름 양복 입고 나가면서 어쨌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보이는 거 절대 없어요 그냥 다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만 안 되죠?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만 7천 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우리나라 국회의 현조사입니다 이게 이거 찍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상상이 납니까 이게? 이거 설정 아니에요 우리야 잠깐만 진짜 지금 눈물 흘리... 지금 이거 조금 찢어져 있었는데 지금... 소위 서민 코스프레 한 것이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40년째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말이냐 난 여전히 검소하다 이거죠 김건희 여사 3만 원 슬리퍼 사면 완판요 김남국이 3만 원 운동화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는 같은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검소한 것도 죄냐라며 두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이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보지만 정말 틀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올랐죠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코인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코인은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빈털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걸 할 만큼 여유가 있었어라는 문제와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지금 뭐 딱 특정이 돼 있고 본인도 이건 다 실명거래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검소한 것도 죄가 되냐라는 두둔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0년째 진짜 알뜰했다 짠돌이었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매일 라면만 먹고 만두 먹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건데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솔직히 더 이상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께서 허탈해하실 정도로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저렇게 진짜 속과 겉이 다르게 지금까지 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전향적인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다루고요 또 해명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라고 할 때 답 안 하고 회피하면서 도망다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 저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화살 또 그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구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요 저는 어떻게 다 인정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40년 동안 검소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워렌 버피급 투자 실력이 있어서 저렇게 뻥튀기 코인 투자를 투자도 아니지 투기지 했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한 곳에 몰빵하는 거 이 배짱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거 다 인정할 테니까 그냥 어떻게 이 코인을 샀고 이 코인이 어떻게 흘러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만 명료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고 괜히 저쪽 옛날 운동화도 나오고 그 전에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제는 좀 모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가운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죄송한 부분을 죄를 받고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지 맨날 진짜와 가짜 탈을 쓴 것 같은 저런 민낯들을 계속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지 저는 뭐 허탈하고 같이 국회에 있는 사람도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대목이 있었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매기자라는 법안에 공동 발의해 놓고서 세금을 매기지 말자라는 법안에 공동 발의해 놨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아니냐 자기가 코인을 투자하고 세금도 안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 때 찬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해명도 이상하다 발의하면서 왜 찬성을 안 하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해명 사실관계가 좀 틀리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인데요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같은 거에는 세금 물리지 말자 이에 충돌 논란이 일었죠 그러자 본회의 표결 땐 찬성표 안 던졌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가상 자산 과세 2025년 1월까지 유예 개정안 내는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찬성했네요 전재수 의원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법이 제가 이제 국회 정무위 4년을 있으면서 이 가상 자산 2030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투자 열풍이 막 불 때 또 그것이 이제 한 불 꺾이고 난 뒤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을 할 때 가상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도 저도 이제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부패방지법이죠 이해충돌을 금지해 놓은 이것에 의하면 법조문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 또는 특정한 단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회법과 고위공직자의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의 입법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현재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비판을 받는 것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입법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언뜻 듣기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행 국회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에는 이해충돌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가지고 있고요 가상 자산은 사실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자산이 있는데 주식도 있고 달러도 외화도 있고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걸 이제 화폐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이제 있는데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예를 들면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와 경쟁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화폐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번 참에 그것 때문에 이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전부 다 공개하자 이번 참에 지난번에 부동산 공개했듯이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참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반드시 재산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대상에 코인도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에 충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해명이었습니다만 결국 1년 뒤에 찬성표를 던진 것까지 나오면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은 코인으로 돈 벌지 왜 국회의원을 하냐라는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코인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나 코인 하려면 별도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국회의원 돈은 정치인을 하면서 이런 쪽에 관여를 해가지고 불신이 정치권이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드냐 이거죠 김남국 의원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강래구 씨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재청구됐는데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돈봉투 마련하신 거 맞나요?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할 날이 언제일까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법원은 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전후 말 맞추기, 사건 자료 폐기,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검찰은 180장 분량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강래구 씨는 구속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당시 제가 물었어요 강래구 씨가 구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보자 김광삼 변호사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구속될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속됐군요 일단 원래 처음에 구속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안이 굉장히 중대잖아요 설사 도주나 증거를 임명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돈으로 매수한 행위잖아요 그럼 저는 처음에 영장 신청할 때도, 청구할 때도 구속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기각이 됐죠 그런데 기각 사유가 뭐였냐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이 기각 사유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래구 감사위원이 휴대폰을 냈는데 이게 깡통 휴대폰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초기화해서 냈다는 거예요 강래구 감사표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깡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사주지 또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또 얘기를 하고 PC를 교체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를 하는 등 말 맞추는 등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 확보를 한 거죠 그 분량이 거의 180장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검찰이 엄청나게 보강 수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실은 영장을 당연히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래구 감사원이 구속이 되면서 가장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다고 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에 검찰에 혼자 알아서 출석을 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래구 의원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 이걸 가지고 하면서 마치 검찰이 정치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실 강래구 감사위원보다도 훨씬 더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김수영 교수님 강래구 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소위 깡통폰 이걸 보면서 법원이 판사가 증거를 임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구속을 했다라는 건데 깡통전화 논란은 사실은 강래구 씨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한테도 있었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폰이 이른바 깡통전화였다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그러자 송 전 대표 측근은 증거를 임멸하라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새로 바꿔서 송영길 전 대표가 새로 바꿔서 휴대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또 그러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오르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샀다라는 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공통점이기도 하고 깡통 휴대폰 논란인데요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서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기다리시오 아직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검찰청 앞에 가서 나를 구속하라라고 아주 비장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물었거든요 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현장이 없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핸드폰을 제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날 바빴고 해서 나는 지금 검찰에 이렇게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라는 걸 굉장히 힘주어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기는 자신이 있고 결백하고 검찰에게 전혀 뭔가 꿀릴 게 없다 전혀 뭔가 그런 냄새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없다라는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핸드폰을 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핸드폰이 초기화된 깡통폰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것도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어떤 것도 잘못이 없다라면서 당당하게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자료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송영길 전 대표가 나를 구속하라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고 했는데 진짜 구속되게 생겼어요 이 폰을 제출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시도를 하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핸드폰을 바꿨다 바꾼 핸드폰이니까 당당하게 냈겠죠 그러면 다 바꾼 핸드폰을 검찰에서 뭐가 궁금하겠으니까 그 폰에는 아무 자료도 없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면 보통 전에 쓰던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새 폰에 옮겨 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하고 업무하던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깡통폰을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소록이라든가 자기가 거기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는 새 폰을 내가 새 폰을 사서 그냥 새 폰을 냈어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장난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깡통폰 제출이 정말로 송 전 대표를 구속하게 만들겠구나 싶은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강래구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깡통 전화가 크게 작용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록에 강래구 씨가 많이 등장하죠? 들어보십시오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 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백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가시겠죠 진짜 완전 액기스 전수해주네요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바뀐 바다를 그 갓X가 쫓아가서 엄청 불편했어 구속이 됐습니다 동북 투협과 관련된 검찰의 향후 수사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다고 해요 평상책방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그러자 열정 폐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평상책방이 우리 평상마을과 지산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또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 폐의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평상책방이 왜 열정 폐의 논란이 일었을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이게 논란의 단초가 된 겁니다 오전 오후 4시간 또는 종일 8시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4시간짜리는 식사를 안 주고 8시간짜리만 밥을 준다라고 고지가 돼 있습니다 돈은 안 주지만 책방에 굿즈와 간식은 제공해 주겠다라고 공고를 내서 열정 폐의 아니냐 이런 게 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판 댓글 노동법 지켜가면서 채용해라 열정 폐의 자원봉사자 반대한다 논란이 일자 책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상책방은 과욕이었다라며 철회를 했습니다 정치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일단은 철회를 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열정 폐의라는 것은 우리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것 이상으로 일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말하자면 노동의 대가로서 추가적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말하자면 착취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정 폐의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비판을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원봉사자를 일상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야 될 정도면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정식으로 고용을 통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철회를 한 것은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통령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잊혀진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논란을 계속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 평산책방이라는 게 저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왜 생각 안 해보시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열정패이 뭐 그렇게 필요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할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이 모아놔야 될까 해명이라고 보니까 나중에 재단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모으려고 했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그리고 일각에서 보면 이게 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책을 사면 영수증이 혹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 문재인으로 이렇게 찍혀서 나온 영수증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그럼 서둘러서 책방을 열었어야 되나 이런 자잘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연 잊혀진 삶을 살고자 하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바라는 건 뭔지 여전히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주변에 여러 정치인들이 와서 나의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을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저는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논란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어제 개최됐는데 징계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결정하겠다라고 미뤘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미뤄진 징계 결정 윤리위 전 당대표 그리고 윤리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 결과는 어떻게 나오기를 배우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리위에서는 징계 결론을 미뤘습니다 수요일에 추가 자료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징계를 미뤘습니다 태형호 김재원 두 분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시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최고의 행보나 또 공천과 관련해서 전혀 그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차례 강조했고 사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없고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많이 허용을 해서 본인들의 소명도 충분히 했고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실관계도 많이 물어서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됐는데 더 소명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오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이를 두고 묘한 백불이 있었어요 만약에 정치적인 해법을 한다면 누군가가 자진사퇴한다면 징계 수위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를 두고 자진사퇴할 시간을 좀 주는 거 아니냐 내지는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좀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당내의 사법부 역할을 하게 되는 재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설례를 얼만큼 잘 따라가느냐 일관성을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태용호 최고와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략 한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의 당원권 징계가 정지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은 차기 총선 출마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구제를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라리 1년 동안의 징계를 받느니 최고위원을 사퇴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좀 낮춰서 총선을 출마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보장받고 싶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조금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당내에서 이런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해서 마찰음을 일으키는 것이 여당 지도부로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던 만큼 아마 저렇게 좀 명예로운 퇴진에 길을 열어줬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듯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두 명의 최고위원이 특히 그중에서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거듭 대통령실과 당대표, 지도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어제 했어요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태용호 최고위원이 그전까지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개인의 발언에 관한 문제, 개인의 어떤 역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개인 차원의 문제였다 그러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녹취록 화문 같은 경우에는 여당 전체로 휩싸일 수 있는 문제 특히 가장 예민한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 대통령과의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에 지시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의혹들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여부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태용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문제이고 정부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던 만큼 당에게 그다음에 정부에게 되는 부담감이 심이 중대하게 커진다라는 비판 때문에라도 태용호 의원이 약간의 이런 조금 완충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최근에는 좀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하나가 어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소속인 국회의원인 만큼 아마도 이런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님 자진사퇴를 좀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는 해설인데 그래도 두 최고위원은 나는 자진사퇴는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만약에 자진사퇴가 없으면 윤리위에서는 강한 징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대략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벌어주면서 우리 김재섭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명예로운 퇴진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대략 보던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중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김재원, 태용호 이 두 분의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게 될 텐데 반발을 하는 내용과 강도가 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많이 도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당에서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두 최고위원을 좀 설득도 하고 또 말하자면 나중에 총선 출마 길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용호 최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공천 헌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왜 수사화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했으면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동일한 기준과 잣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말씀은 징계 이후의 리스크에 대해서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고민이 있는 걸로 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리스크일까요? 함께 보시죠 김재현 태용호 재심 청구 가능성 법적 공방이 우려된다 태용호 녹취록 파장이 지속될 전망도 있다 김수경 교수님 이거를 우리는 한번 봤죠 이준석 전 대표가 재심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당시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게도 가처분해서 법원이 또 가처분을 인용해가지고 했다가 결국 이제 징계가 됐는데 그 난리를 겪은 국민의힘이 그 난리를 또 겪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관측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가처분의 무한 루프가 계속됐었잖아요 가처분해서 또 가처분 신청하고 당이 그 혼돈 속에서 몇 개월 동안 아주 진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법적 공방에 나서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이슈를 굉장히 선점해서 앞으로 총선까지 쫙 끌고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이슈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갈등만 드러나는 셈이 될 테니까 최대한 그건 막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발언 내용 자체가 정말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혀 그냥 자기가 과장되게 얘기했다면 징계를 세게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혹 자체를 잘라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도 공천에 개입한다는 그런 의혹 자체를 잘라내기 위해서 세게 어쨌든 제재를 가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이 커지고 또 둘 사이에 그 제재의 형평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도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대한 정치적으로 그냥 자진 사퇴를 하시고 대신에 그러한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윤리위에서 결정하지는 않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풀자라는 모양새를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고심이 아주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김재섭 위대위원님 솜방방이 징계를 할 때는 당 자체가 역풍을 불 수 있다는 고민도 또 다른 결론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사안이 좀 중대한 만큼 특히 태용호 최고위원인 경우에는 어떤 정부와 여당까지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일주일 한 달 이러면 이거 뭐 장난하나 이런 얘기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간 모든 언론에서 정치 면에서 태용호 최고의 어떤 저 녹취록 파문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거나 아니면 사퇴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미지어 어떤 미온적인 징계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세게 징계하자니 두 최고위원의 어떤 출막길을 막아버린다는 것 결국 또 정권교체를 같이 했던 사람들로서 약간의 너무한 거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 반면에 또 너무 또 징계를 약하게 해버리면 너무 솜방망이라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가 어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좀 밀었던 것은 여론에 쫓겨서 그냥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따져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하려고 아마 저는 이 징계를 좀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과연 윤리위는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두 최고위원은 자신 사태를 할지 안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군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끝났습니다 특히 기사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대목도 있죠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는 총리에게 은근한 압박이 있었다면서요 강제징용 언급하지 마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기사총리의 어떤 마음을 굳히게 된 뒷얘기도 오늘 언론 보도에 많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맨 처음에 좀 더 우리가 열린 자세로 일본에게 접근을 했으니까 접근도 우리한테 올 때 일본도 우리한테 올 때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겠지라는 국민적 기대도 있고 여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사총리는 압박감이 있죠 저쪽에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줬는데 나라도 뭘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아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기사총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사총리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은 했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기사총리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 같아요 일본 국내 여론은 오히려 그런 말 아예 하지 말라라는 여론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게 그냥 사견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자기가 그 수위를 결정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속 시원한 사과와 반성에 통렬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의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사실상의 유관 표명의 발언 참모들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달라라면서 일종의 결단을 했다라는 뒷이야기인데요 어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반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강제 진영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묘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양당의 대표의 평가도 사뭇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빵 셔틀 외교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성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서 진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과 좋은 희망의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김재숙 비대위원님 이 빵 셔틀은 소위 오늘 야당의 대표가 입에 담는다는 것이 그리고 달민국 정상이 했던 회담을 가지고 빵 셔틀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야당 대표로서 입에 담을 말인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설령 빵 셔틀이라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 빵이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국가 정상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봐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게 야당이 비난하는 것처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간단한 회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지만 사과에 대한 해석은 여야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기시다는 어쨌든 간에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시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자민당 내에 자신의 개판 한 4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사실상의 아베 내각인 이 자민당을 기시다가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눈살을 아마 받게 될 것이고 일본 내 여론도 지금 좋지 않을 상황일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본인이 일본의 입장을 본인의 입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빵 셔틀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일 정상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회담을 이어 나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외과 관점으로 이것을 잘한 건 잘했다 좀 부족하면 부족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그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빵 셔틀 외교 어떤 맥락인가요 전재수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미 외교 한일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양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부분을 정치적 수사로서 비판을 한 것이고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왜 왔는지 저는 사실은 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한국을 왔습니까 가슴이 아픈데 뭐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시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의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의 대북 확장 억제를 감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영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제 지역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 상황으로 바뀐 그런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제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부상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질서 수립과 아울러서 또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디지털 ODA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바드 연설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세계 자유시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안 기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첫 성과로 올 3월에 약 9조 3천억 규모의 SO1 샤잉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는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의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우리의 삼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연화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재래식 분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통해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평등,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서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평화 번영을 구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그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입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에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오는 5월 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재개합니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은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을 세계 많은 나라가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즈음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 등등 국무회의 보도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습니다 빵셔틀 너무 좀 가혹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 수사로서 또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국익 외교 또는 이제 신리 외교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던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말하자면 이게 불분명한 의미가 불분명한 가치 추구 외교로 바뀌면서 사실상 이제 국익과 신리를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 인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윤석열 외교 한일정상회담을 비판을 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외교는 균형 외교, 국익, 신리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어떤 의미의 자유인지 가치 외교 말씀하시는데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지 좀 불분명하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지지도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33% 긍정평가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63에서 57%로 부정평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이 가치 동맹을 강조했던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양 정당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두 정당의 지지율 그래프가 최근 드라마틱한데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3%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37에서 32로 5%포인트 크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김광산부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5%포인트 크게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돈봉투 의혹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좀 봐야겠지만 김남국 의원 논란 등등 때문인가요? 일단 정당 지지도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저렇게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동봉투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봐요 저희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강래구 감사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랄지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고 더군다나 더욱더 핵폭탄급 남아있는 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가상화폐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외국만 갔다 오면 지지도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외국과 관련된 외교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지도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옆에 60초 후 계속한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